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대표를 필두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이 되었죠. 그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며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준석이가 두 번이나 도망을 가서 당시의 충격 상황이었죠. 이후에도 이준석이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도 깐죽거림과 또한 이준석 특유의 비트는 한마디로 야비한 발언들을 쏟아내었죠.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친이준석께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작심을 하고 이준석을 아작냈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께 대한 충격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준석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나 잘 받아라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얼마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잡돌이를 단단히 했으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이준석만은 안된다. 이준석 청산전당대회 제대로 심판받았다. 이준석 사법 리스크 해소하라. 국민의힘 친윤 신임 지도부가 일체히 이준석만은 결코 안된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 축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를 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형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이준석 대표를 청산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규정을 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이준석 정치를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부류의 정치는 좀 청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혼들의 뜻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청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9일 CBS 라디오 김현종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준석께 천하용인 몰패한국과 관련해 그분들 바람 일으킨 적이 없다라며 내부 총질을 일사오면서 이준석께 인디도는 올라갔단 말인가 그건 말이 안된다. 그거를 어떤 바람이나 돌풍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며 몰패로 이준석께 당원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을 무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에 비유하고 일종의 양두구역 시즌2라고 질타한 뒤 이준석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 이거는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 상품인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여론 주도 세력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이준석만은 절대 불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천하 용인의 패인에 대해 이준석은 어떻게든 본인이 인터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하고 한 글자라도 이준석 기사가 더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의 후보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며 결과적으로 이준석 때문에 천하 용인이라는 네 분이 패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같이 할 동지냐는 질문에 사법 리스크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라며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왜 비판하느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전환하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다. 이준석 전 대표도 무고와 관련해 기소위견 송치가 돼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시작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준석 전 대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박지원 전 원장은 cbs 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무자비하게 해버릴 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서운 분 아니냐라며 안철수 위원 공천 배제를 전망한 뒤 이건 내 당인데 그러니까 해버리면 이준석 개는 보따리를 쌀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개는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끝난 곳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준석 당 전 대표와 관련한 소식이 계속 터져나오는 속에 2030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이준석의 비단주머니 등 이준석의 빈털터리 정치가 그 민낯이 또한 이준석의 무능함이 터져나왔다라며 2030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의 정치 운명은 이곳으로서 끝났으며 더 이상 이준석이는 정치를 하려면 차라리 민주당에 가서 해야 한다라는 2030 네티즌들의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2030 커뮤니티인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결국 이준석과 친이준석의 사인방 결국 망했다 고소하다 잘가라 그러면 그렇지 등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소하다는 반응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갤러리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서 얼마나 이준석이를 그동안 몰아붙였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